악수 그리고 공합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그 후일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난 서천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신 변사님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첫 두 분의 만남인데 전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와 같은 친근감을 유지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존중의 마음이 변함없다 이런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또 지금 한 비대위원장이 전매특허 공손한 인사 90도 인사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제가 아는 것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최소한 5번 같이 일했어요 그 횟수로만 따져도 한 10년 가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고동락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검사로 출세하면서 같이 즐긴 거 아니냐 동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 비대위원장 사이는 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이에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다가 두 분이 다 승승장구하다가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식물총장이 됐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거의 최연소로 중수부장까지 됐는데 반부패부장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고검으로 좌천되기 시작해가지고 4번 연속 물먹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는 단순히 뭐 이렇게 검사로서 권력을 나눈 그러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정점에서 확 꺾인 그런 어려움을 갖다 겪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사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그 사이에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래가지고 뭐 왜냐하면 괜히 그 오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해소한 것보다는 증폭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해소하려고 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두 분이 딱 만났잖아요 딱 보면 아무리 뭐 둘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랬어 이렇게 잠시 화가 났을 수 있어도 딱 보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죠 이 어깨 툭은요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어깨를 툭 치면서 뭔가 좀 격려하는 느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벌써 표정이 대통령 보고 미소를 짓잖아요 툭 치면 아는 거죠 아니 이거는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예컨대 저하고 김진 앵커하고 한 1년 동안 못 만났는데 저한테 뭐 어떤 사람이 아 뭐 김진 앵커가 뭐 정볘 여사 뭐 뭐 퉁퉁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 막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럴 수 있나라고 딱 하다가 막상 그 자리에서 지나가다가 딱 얼굴 보면 풀리죠 그런 게 생각납니까 마음이 싹 풀리죠 어이 그 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라도 툭 치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모습이 저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뭐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과연 우연히 동시에 만난 걸까 취재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서천 현장에 온다라는 소식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시간을 맞췄다는 겁니다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의 만남에 대한 후일담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현장 방문을 결정했고 이관석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조율사로 나섰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에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동행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그러면 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시간에 맞춰 가겠다 1시 30분에 도착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하라라고 지시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럼 제가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라며 눈이 많이 오는데 대통령의 도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기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송영웅 변호사님 당의 또 법률자문위원이시잖아요 이관석 비서실장이 얼마나 마음을 죄롭게 했습니까? 이거 괜히 나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관석 책임론도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에 온다 1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럼 나도 같은 시간에 맞춰가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 하셨죠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어쨌든 그 사태가 수습이 됐고 윤 대통령께서도 흔쾌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맞이하신 거 참 잘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고 최대한 성의를 보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따로 만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걸 보면 여의도가 참 상상력이 풍부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재난이 발생하면요 저게 지금 서천에서 화재가 200칸 넘게 전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든 여당대표든 야당대표든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대표든 원래 저런 곳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죠 과거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거기 방문하시는 것도 자연스럽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거기 가는 것도 너무나 그거는 정석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방문해서 봐야지 뭘 그걸 따로 보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것에 관해서 무슨 이상한 추측을 하는 것이 저는 여의도 사투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그 양쪽의 어떤 서운함, 섭섭함 그다음에 충격을 받은 듯한 발언들이 소개됐잖아요 대통령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인데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 선을 그었겠냐라면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라는 얘기도 전언으로 전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날 수 없다라면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이 맞냐라고 재차 물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 국민들이 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봉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언론에 나온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수직적 당첨관계, 당정관계라고 하면 진압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진압? 그런데 봉합이라고 하는 건 일단 대등한 관계는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서로 상대가 대등하니까 봉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연찮게 불이 났는데 정말 화재 시점으로 가서 불을 끈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 사태가 오래 가면 이번 총선은 끝이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양측에 다 있었다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벨을 열었는데 하들짝 다시 봉합을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나쁘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도 문제예요 이감석 비서실장이 과거에 한동훈 장관을 보듯이 비대위원장을 본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다 자취하고 그런 어설픈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만나본 정리가 됐다고 치고 앞으로의 길은 결국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루어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심을 보는 쪽으로 더 한 발짝 가야 된다 벨을 열었는데 종양 덩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르지 않고 허둘러 닫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만남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든가 아니면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 윤리위에 제수한다든가 이런 이슈와 리스크는 일단은 어제로써 해결은 됐다 그런 거죠. 이용 의원이 올렸을 때도 냉랭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분위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저기 김대중 대통령 때나 김영상 대통령 때도 아들 구속시켰잖아요 사실은 그 진적 비리에 있어서 그런 것을 겪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 필요하다면 당이 건의하는 방식의 테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는 회복이 됐다라는 분석이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요 비대위원장 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재심임하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견 차이가 있는 것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